생강의 가장 일반적인 용도 중 일부는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다. 실제로 생강은 위액 생성을 촉진한다. 그래서 식후에 복용하면 팽만감과 매습거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생강의 특성과 용도를 알고 있는 건 매우 도움이 된다. 사실 부엌에서 생강을 사용하면 많은 건강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생강은 영양분이 풍부하므로 신체의 많은 부분에 작용한다. 오늘은 생강의 모든 이점에 관해 알아보자. 생강의 기원 생강은 3000년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나타났다. 그리고 생강은 기원전 5세기의 페르시아 왕 나리우스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수출되었다. 사실 그는 중동의 힌두 농장에서 생강을 가져왔다. 생강 무역에 관한 공자의 첫 번째 기록은 패니키아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가져갔는지 알려준다. 나중에 생강은 지중해와 홍해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로마 제국 이후 생강은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마르코 폴로의 여행은 생강이 아메리카로 수출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제 카리브 제도에서도 생강은 야생으로 자란다. 그리고 현재 생강의 최대 수출국은 자메이카다. 생강의 요리 용도 생강의 특성 중 하나는 맛을 향상하는 강력한 능력이다. 아시아 요리에서 생강은 더 강한 맛을 숨기거나 끓어내는 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동양 요리에서는 고기, 쌀, 쌀 요리 등의 풍미 강화제로 생강이 흔히 사용된다. 그러나 이 놀라운 식물을 사용하는 방법은 무한하다. 서양 요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조된 또는 가루로 된 생강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생강은 부엌의 이국적인 향기를 가져다 주며 사실 약간 매운 냄새가 날 수도 있다. 또한 달콤한 요리, 비스킷, 디저트, 캐러멜화된 과일, 셔벗 등에 사용하기에도 좋다. 생강의 치료 용도 전통적으로 생강은 위장 문제와 소화 장애에 사용되었다. 생강은 최장을 자극하여 소화 효소 생성을 증가시킨다. 생강의 일부 용도는 현기증, 구토, 설사 또는 괴양 치료다. 위액을 자극함으로 생강을 식후 진통제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생강은 팽만감과 매스꺼움을 줄여준다. 생강의 또 다른 특성은 항염증 특성이다. 따라서 류머티즘 및 근육 문제를 치료하는 데에 좋다. 또한 생강은 생리통, 감기, 점액 문제에 가장 좋은 차 중 하나이다. 레몬과 꿀이 섞인 뜨거운 생강차는 열을 낮추고 감염을 줄여준다. 생강 사용 방법 생강을 차로 사용하여 생리통과 같은 통증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려면 신선한 생강뿌리 껍질을 벗기지 않은 사에서 5조각 레몬즙 1작은술, 꿀을 가열하면 된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데운다. 끓기 시작하면 생강 조각을 넣는다. 갈색이 될 때까지 10에서 15분 동안 끓인다. 그런 다음 마시기 전에 레몬즙과 꿀을 넣는다. 보다시피 생강에는 많은 특성과 용도가 있다. 그래서 치료나 요리 등의 다양한 이유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니 생강차를 한번 마셔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저장은 장점을 넣으면 좋지 않습니까? 부드럽지 않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